강한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타이렉트 받아냅니다 오키이 따라가는데요 자 이동을 받아냅니다 다시 번지고 자 리시브 왼쪽 시간차 오키이 또 받아냅니다 쫓아갑니다 오키이 엄청난 발뒤고 아비옥이에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얼굴 먹고 다시 벗고 그대로 스파이크 오키이팀 찬스 백어택 브로킹 어어!!!! 투성대어 hunting다 오케이!!! 오케이 바랭, 오케이!! 오케이 bite 승리한다 어케 떼 정말 멋졌어요 오키 선수 낙법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 해요 배 맞고요 일어나다 맞고요兵석도 맞죠? 이게 네번째 다섯번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옥희 선수 살아있네요